내가 하는 모든 장난은 후배가 웃으면서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.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. 모든 장난? 이 질문 웃기는 게. 후배가 나한테 진짜로 화내면. 그건 뭐냐? 손 드는데. 내가 무슨 뭐. 내가 왜 장난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화염방사기로 지지겠냐. 내가 무슨 화살톡으로 이렇게 던지겠어? 내가 뭐 다트를 하겠어 얼굴에? 아니 그러니까 형이 만약에 나한테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줘봐요.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.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. 지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라고? 네. 지금 재미있는 얘기를 하라고? 갑자기 재미있을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. 근데 안 받아준다는 거지 형이. 아니 재미있으면 받아주고. 아니 얼마 전에. 아니 재미있으면 받아주고. 아니 얼마 전에. 재미있는 얘기 좀 해. 이런 그지 같은 프로그램이. 이런 그지 같은 프로그램이. 개그맨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려고. 노래 한 번만 봐. 야 뭐 꼰대를 만드네. 꼰대를 만드는 거야. 아니 와이프가. 재미있는 얘기 하는 거죠? 그냥 얘기하는 거야. 그냥 얘기하는 거야. 알았어요. 왜 승진이 있어. 그냥 들을게. 그냥 들을게. 그냥 들을게. 재밌어야 돼?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라고. 그냥 툭 들을게. 에피소드에. 안 듣고 있을게 이렇게. 그냥 툭 들을게요. 그거 해주세요 이거. 런림에 갔을 때 형 그거 흉내려는 거 너무 웃기들어. 뭐 본데? 신카나리아 선생님이. 옛날 건데.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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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. 나는. 가슴이. 나는. 두근거려요. 안 할래. 하다가 갈리시네. 욕을 해. 욕을 하는 건 반칙. 나는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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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하는 개인기가 아니야. 말도 안 돼서 너무 웃긴. 아무도 몰라. 아무도 몰라. 내가 싫어하는 개인기라고 이 자식아. 아무도 몰라. 왜 하는 거야 개인기를. 야 트렌디한 형을 자꾸 왜 이렇게 과거로 보라. 내가 48살인데 모르면. 50대 이하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. λά. 난. 날랄랄랄랄랄랄 rabbit. 몰라. 난 몰라. 난 몰라도 웃기잖아. 난 왜 웃는 거야. 맏잖아. 맏잖아. 매주 화요일 밤. 열한시 10분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